여러분 마지막 하트 어땠어요? 잘 봤어요 세린이 괜찮았어? 세린이 괜찮았어 안 틀렸어요? 어 여러분 안 틀렸죠? 당연한 거야 수회 그럼 뭐해 아까 틀렸는데 반성하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파이팅스 세 번째 팬사연회가 꾸준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예쁜이들 멋쟁이들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오늘 태풍이 더 심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곳곳에 되게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저희도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빨리 괜찮아져서 태풍도 빨리 지나가고 피 입은 곳들이 빨리 괜찮아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무사히 조심히 집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오늘 막방 했는데 막방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다 큰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무사히 5주 활동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음 활동도 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저희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박수 저희가 한병도 다친 사람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를 찍어주시는 분들이나 응원해주시는 분들이나 다들 많이 힘드신 날도 있으셨을 텐데 항상 전원 없이 저희를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첫 활동이어서 구독한 점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해서 같이 많은 애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팬과 그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런 파라패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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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막판이 있잖아 근데 아직도 뭔가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팬분들이랑 다시 이렇게 소통해보니까 계속 하고 싶고 다음에 저희가 또 멋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진짜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바람 부는 데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일도 만나고 그리고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그러면은 또 저희가 사랑스럽게 이따 마지막 인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안 좋은데 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희 생년 디방 라이브 아들스만 이즈 지치우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리갓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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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해 그러면 고마워요 우리 마지막 인사를 드릴까요? 자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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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파이팅 찬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세요 밥 안 드시면 돈 내고 밥 먹고 아프지 마세요 다치지 마시고 밥도 챙겨 먹어요 아니요 아프지 마세요 우산 떨어졌으면 다시 사야되요 아프지 마세요 귀여웠게 더 가세요 저 쭈우얀 주야워 민태지 사랑해 내일 봐요 내일 봐요 내일 봐요 사랑해 내일 봐요 민태지 우리 사요 뭐야 아프지 마세요 우산 떨어졌으면 다시 사야되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